블박을 업데이트를 해 보겠습니다 무선 업데이트 gpsdb 과속카메라 데이터베이스 블박 관리 정보 2022년 8월 29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우리집에서 하면 많이 이득이라니까 ips 블랙은 내가 이제 이렇게 해 놓지 다른거 소비자들이 원한다 그럼 나한테 얘기만 하면 내가 이제 나한테 돈만 써주면 내가 이제 등록을 다 해주지 내가 네비 형님이 나한테서 업데이트 해가면 되지 우리집에 손님들 직접 할 줄 모르잖아 노인네들이라서 그치? 그럼 이제 우리집에서 하는거지 업데이트 만원만 만원만가 있어 그거 나한테 더 내주면 돈을 주면은 내가 해 놓는다니까 불박 업데이트 미리 해 놓지 gps 안테나며 뭐 이런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실때 하시면은 좋다니까 이제 이런거 왜 나머지 제품이 폰터스나 뭐 이런 뭐 기타 등등 아이나비 뭐 이런건 자동 파인드라이비 아이나비 자동인데 나머지 이제 업데이트 올라오는데 자동으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수동이 필요하지 그럴 때 이제 우리집에 오시면 내가 다 해결해 드리니까 굳이 원한다는 분들이 좀 폰터스라는건 취업 안하는데 그걸 굳이 원한다라면 돈만 주면 내가 다 해준다니까 어? 그럼 뭐 아까워지 말아야지 만원만 주면 업데이트 해 주지 gps tv 우리집에 오시면 많이 이득이야 손해보는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집에 오시면 나는 아이나비 파인드라이브 아이통스 제품은 만큼은 최신걸로 업데이트해서 파니까 여러분 그냥 오시면 돼 말 이쁘게 하는걸 원한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맡겨야지 말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라서 일 잘해야지 말 이쁘게 하냐 정치인이냐 말 이쁘게 하고 앉아있게 나는 독고다이 좋아하니까 말을 뭘 이쁘게 하냐 남자가 성우냐? 내가 성우야 내가? 내가 뭐 배안성이냐 내가? 박일이냐? 업데이트를 잘해야지 목소리 멋있다고 거기다 일 맡길 순 없잖아 내가 무슨 뭐 배안성이냐 박일이냐 얘들아 어? 뭐 어? 송도순이냐? 어? 뭐 잘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